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대한 사악함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의 진영에 선 사람들은 대법원, 법원, 검찰, 국회, 언론, 심지어 야당조차도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불법과 불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냥 깔아 뭉개를 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백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말인 것처럼 그렇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확고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심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재앙할 수 없어 이 바보 천치더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장악했어. 그것 알아? 이 멍청이더라. 우린 오래오래 해 먹을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가네. 그래도 수십 년 전에는 가난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기계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도 있었고 옳은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사회는 한국 사회는 마치 좀비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급에 질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만 부르면 땡이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일이 아니냐는 모든 것이 다 무관심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고 자식의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권력을 쥐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같은 세상 변화를 착하게 포착하고 그곳에서부터 장기 집권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뭉개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과거처럼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로 했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범죄인 사회로 부정성을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깔아뭉개더라도 반항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뒤집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초대형 비리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사건도 깔아뭉개를 요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깔아뭉개기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야권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바로 송영길 당대표는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어할 정도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사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요청하지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공병호TV에서 몇 시간 전에 그와 관련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95% 이상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뭉개도 반항을 못할 테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JTBC와 가진 인터뷰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만약 인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 입에서 특검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한 국민적 재앙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지 않는 한 이것이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권력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5.86 부정선거 세력들이 나라를 수십 년간 불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지배하는 상황이 저는 도래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시대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대다수는 그냥 자신의 사적 이익에 편성해서 침묵하고 또 부역하는 데 익숙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회가 그렇게 가서 안 된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죠.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4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의 사전 룰리미팅도 하지 않았고 중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후보별 득표사항 등을 자료공개를 전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경선 관련 자료공개, 경선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가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법정이 열리거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기일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을 토대로 재판하는 일정입니다. 저희도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 레비척키와 다니엘 지브레트의 공동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한다. 그러나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털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을 완전히 갉아먹는다. 선출된 투표에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의 외관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뒤엎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공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털을 악용하여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진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란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어 선거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질식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황교안의 주장에 얼마나 호응하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용한 내용은 바로 황교안의 상황판단이고 또 이 같은 상황판단에 바탕을 둬서 황교안의 외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남들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큰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황교안의 상황판단과 외침이 얼마나 올바른지 올바른 호소였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열차가 떠나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단행한 자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도라도 이미 열차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어떻게 반항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번만 어떻게든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선거법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럼 꼼짝 달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의 앞날에 우리가 이런 체제를 물려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이익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동체의 안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